622번 found in large number 대량으로 대량 큰 숫자로 발견이 되는 아마존 강에서 이러한 물고기들은 때때로 공격합니다 주어 동사 people의 목적어야 people and animal 물속에서 그런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얘가 목적이고 여기는 문맥상으로 이렇게 전체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부상당한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인절들을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인절링 하면은 부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found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여기도 뒤에 보니까 콤마 보이죠? 문법적 구조는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언제나 주절주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뭐가 없어?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found이야